자 우리 모의고사 타임입니다. 이제 출력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정답 맞춰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A 행정청이 처벌하게 되면은 비처분의 인허가가 딸려가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법률의 명시적 근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다른 기관과 협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허가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 신청과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허가 의제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만 나한테 신청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협의해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내주겠다는 겁니다. 복합 민원이죠. 하나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3번 주된 인허가 처분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된 이상 의제되는 인허가의 법령상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 청취 등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예, 제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된 인허가를 위한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의제되어지는 인허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차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적 집중. 4번에,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동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치 않으면 의제되어지는 것이 안 맞으면 행정청은 주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법률상 이익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 주변 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입니다.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고적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주민 외죠. 주변 지역 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입증하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를 거쳐 학교법인 이사,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학교 그 학교 교수, 그 학교 총학은 이익이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전국 대학 노조 그 학교 지분은 원고적격이 되지 않습니다. 3번에, 주택법상 입주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사용검사 처분입니다. 사용검사 승인, 사용검사 처분 이런 것들은 이미 건축이 완공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건축이 완공되면 여러분들 입주자나 인근 주민이나 하여간 원고적격이 되지 않습니다. 4번에,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합니다. 본인한테는 그럼 불리한 게 없는 거죠. 경업자한테 불리하니까 그렇다면 기존 업자는 침해를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확인소 등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모르겠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기간, 다르게 연결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입니다. 미운 번에,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령 등을 공포한 첫날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시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취지가 어디 있어요.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하루라도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ㄷ번, 청문사전통지는 10일 전이죠. 우리가 어떻게 외워, 어떻게 외웁니까? 청문을 열흘아, 청문을 열흘아 이렇게 외우죠. 청문을 열흘 전 사전통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리얼번에 공청회 개최는 14일이에요. 그런데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를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는 7일입니다. 14일, 7일, 청문은 열흘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격번을, 선생님이 잘못 읽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행정예고에 합니다. 행정예고는 22일입니다. 21일, 행정입법 예고가 40일이고요. 자치법이 20일입니다. 잘 읽어야겠다. 4번입니다. 행정행위하자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기억번에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효과를 목적으로 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각각 별개의 법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처분 시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의 불복,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 데 별다른 지정이 없습니다. 이때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랑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처분은 위법하다.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처분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근거랑 이유가 구체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특히 근거법 조항과 내용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는 위법 정도 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3번에 적법한 건축물의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라도 그 건물 철거 개고 역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잘못됐죠. 무효, 아들 무효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건축물의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개고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4번에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가 근거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 효력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체납처분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거법이 위헌결정 받으면 행정청은 위헌결정 기속력에 따라 이제 그 세금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근거법 위헌결정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면 이 체납처분은 위헌결정 기속력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확약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분은 아니죠. 처분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결정의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도 없고요. 불가쟁력 등의 확정력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우라고 되어 있어요. 내인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인가는 확약입니다. 당신이 이렇게만 인가를 신청해 오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인가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인가고요. 확약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당신 내인가 신청한, 내인가를 신청해 오면 우리가 인가 내들께요, 이랬는데 본 인가 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인가 신청을 거부한 걸로 인정해 버린 거죠. 3번에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확약은 소송 대상이 되질 않아요. 확약은 소송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처분이 아니죠. 4번에 법령이 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반대 규정, 안 돼, 반대 규정, 안 돼 라는 규정이 없다면 확약권도 같이 준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다. 그렇습니다. 처분권이 있다면 처분권이 있다면 확약을 할 수 없다는 반대 규정만 없을 경우 없는 경우 확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처분권 속에 내포된 걸로 봅니다. 이걸 본 처분권 포함설 이렇게 부르죠. 따라서 확약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입니다. 자, 6번입니다. 행정입법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된다. 너무 사실은 이건 기초죠. 그래요. 부작위 법 확인 소송은 여러분들 항고 소송입니다. 항고 소송이지요. 입법이 처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법 확인 소송 대상은 되질 않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해야 됩니다. 헌법 소원 받아줍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받아주죠. 군 법무관 보수 규정 사건이었습니다. 위헌 결정 받았고요. 그래서 국가 배상까지 받게 되었죠. 자, 2번입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바뀔 것이 예상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입법 위임이 좀 구체적인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걸 규율하고요. 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축성, 탄력성을 행정청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법규 명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처분법규라고 부릅니다. 처분성이 인정되고요. 바로 소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4번에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의 숙권에 의해 포인트입니다. 숙권. 법, 숙권에 의해 법을 보충하는 사항을 이것도 포인트예요. 숙권에 의해 법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근거법과 결합하면 대위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되고요. 이를 뭐라고 불러요? 법령 보충 규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1번 선지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손실 보상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1.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이 시행되고 그에 의해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 할 수 있음으로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떴어요. 자, 여기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즉 간척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을 인정한다라는 행정청의 고시가 뜹니다. 그럼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가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국민들은 직접적인 손실이 그 순간 발생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떴지만 사업이 실제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자금 사정이 예를 들어 안 좋아졌다라거나 거기는 공유수면 매립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공익성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 인정을 받고서도 사업을 실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사업 인정 고시가 떴다고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실 보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행업자 거기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죠. 관행업자 공유수면 매립 고시를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그때 피해가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1번 옳지 않습니다. 2번에 토지 소유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상금 증감 청구 못 가는 겁니다. 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이 일단 확정이 되면 이 보상금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더 달라 보상금을 덜 주겠다. 이런 다툼을 하게 되는 거지. 아직 재결이 없어서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더 달라 덜 달라가 되겠습니까. 일단 소송으로 돌아가려면요.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에 불복해서 가는 거니까. 재결 절차 거치지 않고 틀렸어요. 3번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큼의 공익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그에 터잡아 그에 기초하여 국민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국민땅 빼앗지 마라라는 겁니다. 3번 맞게 되겠습니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에 의해 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 소유자의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그 후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했다면 이주 대책 다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어떤 날. 고시가 있은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바로 그날 사업 인정 고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보통 뭐 여러분들 고시가 있으면 5일 무슨 14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경고한 날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맞죠. 하지만 사업 인정 고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날 바로 그 순간 사업 인정 효력이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1 그게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인정 고시 이후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무슨 이주 대책 이런 것을 세워달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변론 중일 때까지 행정청이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럼 부작위가 없어져 버렸죠. 따라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소익이 상실되어 버리죠. 부작위가 있어야 그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2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동시에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 것인가 심리한 것을 목적한다. 그 부분부터 틀렸어요.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게 부작위의 위법 확인 소송이고요. 어떠한 실체적 처분, 어떤 처분 그걸 안 해서 위법이냐 그것을 해야 됐다 이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특정 처분을 안 했다.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번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여러분들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검사의 불기소 기소는 다 형사법, 형사소송법 문제예요. 행정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의 법률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6번의 1번 선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요. 문제 한쪽은 용어를 줘요. 용어. 또 다른 한쪽의 문제는 그걸 풀어줍니다. 지금 4번이 바로 시행규칙 제정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행정위법 부작위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국가 배상 성립 요건.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영어포가 취소 처분이 심판에 의해 재량의 일탈 이후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영어포가 취소 나쁘다는 겁니다. 영어포가 취소 나쁘다는 거예요.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처분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영어포가 취소 처분한 공무원은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함에 있어 과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영어포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영어포가 취소를 공무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시행규칙 처분 기준대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대로 처분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에게는 과실이 없어요. 극배되지 않습니다. 2번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순전히 행정 내부 질서 혹은 전체적으로 공익, 공공의 일반이익, 공익을 도모하게 한 것이더라. 이거 국배 안 되는 거예요. 직무 내용이 여러분들은 어떤 직무야 됩니까?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의 직무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에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 비상구 피난시설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점의 피난 통로 등의 중대한 피난 장애 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했다. 직무상 의무 위원과 주점 손님들 사망사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점검을 했다면 업주들한테 적절한 지도를 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배상이 인정이 됐죠. 4번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입니다. 경과실입니다.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배상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자신이 배상한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한테 혹은 지자체한테 내놔. 내가 왜 배상을 해야 되니 이거? 라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10번입니다. 다음 사례 틀린 거라고 돼 있습니다. 갑은 수영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간 금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방에 집어넣으라 이런 식이죠. 갑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 징벌위원회 회의로 공개를 청구했는데 교도소장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공개가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공개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은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가능합니다. 거부처분은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다 됩니다. 2번 근무보고서랑 달리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회의록 공개한 적 있어요? 한 건도 공개한 적 없죠? 회의록은 여러분 다 비공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 공개 대상인 정보랑 비공개 정보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일부 비공개를 빼고 정보를 공개할 부분은 취소할 수 있어요. 4번에 교도소장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도 행정절차법상 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아 사전통지 아닐 필요 없죠. 여러분 거부처분은 정말정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박아둬야 할 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안 된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확실히 못 박아둬야 됩니다. 확실히 아주 깊게.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안 된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 안 된다. 자 확실히 집어넣었습니까? 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행정조사 옳은 것 1.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 각각 조사하면 안 되고요. 중복조사하지 말고요. 공동조사해야 됩니다. 2번에 행정조사는 법, 행정조사 운영 계획, 법, 계획 두 가지에 따라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수시조사도 가능합니다. 법에 규정이 있다라거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민원이 있었다라거나 이첩이 있었다라거나 가능하죠. 3번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조사죠. 이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행정조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행정조사가 영장 없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체혈, 음주조사를 위해서 피를 뽑는 체혈은 반드시 영장 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3번 우편물 통관 검사입니다. 4번의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행정의 결과 실현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보조적 단 겁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불편하다.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통지 7일 전에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당신한테 이런 조사 나갈 겁니다. 라고 미리 다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꼭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칙이 사전통지입니다. 12번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행정 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민사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민사로 안 돼요. 강제가 가능하면 민사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강제징수에 버리면 되는데 민사와 법원을 괴롭히지 마라. 이거지. 2번입니다.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개고 영장 통지 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개고나 영장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급박한 절박한 그런 경우죠. 생략하고 바로 철거할 수 있어요. 3번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자연인 행위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인을 처벌한 이유가 여러분들 법인 너 직원 관리 어떻게 했냐. 직원 관리를 잘못한 법인 너 잘못이 있다. 라고 법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자연인 행위인데 어떻게 법인이 그 자연인을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4번의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매는 처분입니다.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공매통지를 한 다음에 공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를 하기 위한 절차 성립요건중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중 절차적 요소인 거지 공매통지 자체가 처분인 건 아니에요. 거기 틀렸고요. 공매통지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거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 틀린 거라고 돼 있습니다.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처분이 될 수 있다. 최초 독촉은 처분이에요. 2차, 3차 개구 처분 아니죠. 똑같아. 2차, 3차 독촉은 처분이 아니지만 최초 독촉은 처분입니다. 2번에 부동산 법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의 의무를 이행해버립니다. 그럼 기간을 지나서라도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행을 강제하는 성질이 바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을 해버렸으니 이행강제금은 불필요하죠. 3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잘 잡아둬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이게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이건 처분입니다. 항고소송 됩니다. 심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고지, 오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해서 심판 대상,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안내를 통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면 공무원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라는 게 우리의 판례 입장이고요. 4번에 시정명령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기간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은 무효입니다. 중대 명백한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행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그 기간은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통과합니다. 14번입니다. 법률 유보, 틀린 거라고 돼 있습니다. 1. 법률 유보 원칙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 근거는요. 작용법이고 개별법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작용법, 조직법 X, 일반법 X, 작용법 개별법. 꼭 기억해야 돼요. 2번, 법규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이유로 산림 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 뭐 잘못됐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식목일이 있는 나라입니다.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이 있어요.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무, 산림, 이거 강조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산림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거 법의 근거 없어도 우리는 공익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잡아두셔야 돼요. 3번에 법률 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국회가 본질적 상까지는 정하라. 거기까지 정하라. 4번에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 토지 등 소유자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누구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만약 여기가 여러분들 조합이라고 나오면 중요사항이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조합이냐, 토지 등 소유자냐가 이게 중요사항과 중요사항이 아닌 것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사업시행 인가가 토지 소유자가 하면 이건 설권행입니다. 이걸 조합이 하면 뭐예요? 보충행이죠. 보충행. 꼭 구분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하면 설권.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 보충. 오케이. 토지 소유자가 하면 중요사항. 조합이 하면 중요사항이 아니다. 이렇게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중요한 거다. 따라서 국회가 법률을 정하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15번입니다. 집행정지 틀림각 1. 처분의 효력 정지는 집행이나 절차 정지를 함으로써 목적 달성이 되면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력 정지는 가급적 인정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즉 없어야 할 요건인데 공공복리가 해체질 우려가 없어야 돼요. 공공복리를 해체질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개별적 공익으로써 이러한 소극 요건에 대한 주장 책임은 행정청에게 조져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요. 행정청,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를 해체질 우려가 있다. 이걸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3번. 접견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수장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강조했어요. 머릿속 확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집행정지 안된다. 4번.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은 처분의 효력,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요. 절차도 정지되지 않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정지된다. 틀렸습니다. 16번. 부관입니다. 틀린 것 1. 부관을 행정처분 처분의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요. 없으면 법의 근거 없이 부관 못 붙입니다. 부관 붙이면 무효입니다. 부관은 법의 근거가 재량이 없는 건 있어야 붙인다. 맞죠? 2번의 조건이란 행정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되는 부관인데요. 효력 발생 그러면 정지 조건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정성을 다하면 발생한다. 정지 조건은 성취하 발생한다. 정성을 다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해소된다. 이렇게 외웠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다. 3번의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허가기간이 연장되려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역시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4번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 기간 뭐였어요? 도로점용허가 단 20년. 도로점용허가 단 20년. 20년만 독립소송 못 갑니다. 부관 중 독립소송이 되는 것은 오직 부담밖에는 없습니다. 통과. 17번입니다. 행정작용 특성 오른거. 자, 격번 조세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권리가 없어져버립니다. 따라서 조세 부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요. 무권안이에요. 무권안.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권안입니다. 소멸시효도 그렇고요. 재척기관도 그렇습니다. 없어져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재척기관이고 소멸시효예요. 미은번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됩니다. 행정자산은 안 되고요. ㄷ번.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부가 징수권 행사랑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를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부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부과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5천만 원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액입니다. 정답은 ㄴ법한 옳습니다. 18번입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틀린 것 1.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로 잘못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소법원이 소송을 받은 법원이 행정소송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이송을 해줘야 돼요. 관할 법원으로. 그런데 만약 자기가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다 보니까 행정소송도 민사소송도 다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행정소송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정소송법 절차도 해주면 돼. 그런데 없다. 넘겨줘야 돼. 2번에 공토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이건 공권입니다. 당사자소송입니다. 좀 암기하셔야 돼요. 손실보상 중 공권으로 본 것들. 그래 내 입에서 안 나와. 하지만 눈앞에 보여주면 공권이다. 아니다는 가려내야 됩니다. 3번. 폐광대책비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용 죄를 입은 근로자 재위로금 지급 당사자소송이다.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에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민사집행법. 그렇죠.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항고소송에서만 당사자소송은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입니다. 행정지도 옳은 거. 1. 주무부처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소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세무당국이 특정 업체랑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해달라고 요청. 포인트 요청. 요구. 촉구. 요망. 원칙적으로 처분 아닙니다. 3번. 행정지도 한계 일탈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지도의 범위 내에서 지도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발생했다. 이건 뭐 책임 못 주는 거죠. 하지만 지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과관계는 필 안겼다. 배상 책임이 있죠. 4번의 위법한 지도로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을 왜 따릅니까? 국민이 따르면 안 됩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이고요. 위법이 조각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행정벌 틀린 것 1. 행정벌의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 입법 목적 등을 종합 고려 과실범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을 처벌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법 전체를 좀 따져보니까 처벌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네. 처벌해버립니다. 2번,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성질, 목적을 달려하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행정형벌, 질서벌 변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번,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했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언제까지 범칙금 내라? 이랬는데 그 기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즉결심판 청구하면 안 되죠. 돈 내라고 해놓고 뒤에서 즉결심판하면 안 되고 검사도 공소 제기하면 안 됩니다.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그 다음에 돈 낼 수 있으니까. 4번의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조치로서의 행정처분도 고위과실 요건으로 한다. 판시했다. 틀렸어요. 제재적 처분, 영업정지, 특히 과징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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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세. 제재적 처분, 과징금, 과징금, 가산세. 이건 여러분들 고위과실을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팩트, 사실.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보관 겁니다. 너 몰랐다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마. 당신은 미성년자를 출입시킬 사실이 있잖아. 객관적인 팩트. 이것만 가지고 보관하는 거죠. 물론 너무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 이때는 고려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면 우리는 인정할 고유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점수 잘 나왔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또 틀린 거 모르는 판례 이런 것들은 노트 연습장 같은 곳에 옮겨 두신 다음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듀윌